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제 30대 남성의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말레이시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분류된 A씨의 밀접 접촉자인 부인과 자녀 2명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등교가 중지됐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29일부터 정상 학사 일정이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24일 회사 동료 9명과 함께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음 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현지 입국 수속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7일 격리됐습니다.